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송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세폐볼 종목은요 MS 오토텍 되겠구요 코드번호 1230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18일 오전 10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4% 정도 상승한 9,900원 유지하고 있는거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오늘 조금 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어떤게 있냐면 위성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위성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고 가상화폐라던가 결제시스템 이런것들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조금씩 수급 들어오는 모습 오늘 보실 수 있을거 같아요 그리고 뭐 센트럴 모텍이라던가 자동차 관련주들 테슬라 관련주들도 지금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 오늘 차트가 어떤식으로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쭈르르륵 빠졌었어요 쭈르륵 빠지고 계속 빠지다가 쭉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래도 명신산업이랑 같이 볼 수 밖에 없잖아요 명신산업 보면 10%대 양봉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명신산업이라 하면 테슬라 직접 공급업체로서 처음 공모가보다 10배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0배정도 상승을 했고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득인 부분이 아닌가 싶겠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요 뭐 그렇지만 지금은 뭐 절반 가격정도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뭐 오늘 테슬라가 한 2%정도 상승한 상승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식으로 명신산업이나 그리고 MS 오토텍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네요 명신산업이 MS 오토텍의 자회사죠 명신산업이 자회사고 지금 MS 오토텍도 사실 여러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지분관계가 좀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MS 오토텍, 시몬, MST, MSV, MSI, 명신 뭐 아니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시몬에서 어 지분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MS 오토텍이 또 시몬꺼다 라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여러가지 이렇게 얽히 설켜있지만 또 MS 오토텍의 지분, 명신산업의 지분은 43%를 갖고 있고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음 복잡하고 그 명신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수출을 할 때 사실 명신산업이라고 해서 나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명신산업 자체로는 노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 활용해서 아마 한 번 두 번 거치고 나서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테슬라 쪽으로는 테슬라에서는 노조가 있는 회사에 어 제품을 납품받지 않아요 어 그런거 정도는 한번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대기아차 1차 협력차 중에서는 여기 시몬이 최고봉에 있다 근데 여기서 MS 오토텍, 명신산업 다 지분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뭐 용역 서비스 재화 이런 것들 다 제공하고 있겠죠 음 가장 수혜받는 회사라는 것은 좀 체크해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뭐 오늘 차트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음 이런식으로 은봉이 뜨면 보통 오늘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랐던 게 무용지물이 돼요 상승했던 게 근데 아니다 다를까 사실 장 초반에는 빠졌었죠 빠졌었는데 참 주식 참 모른다는 게 야 이걸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네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왜냐면 명신산업이 오늘 오르는 것도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어 그 물론 뭐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테슬라 관련주들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해요 뭐 MS 오토텍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 이렇게 지금 MS 오토텍 뭐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이거에서 좀 더 크게 상승을 할까 싶거든요 그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일단 그 MS 오토텍의 핫스탬핑 기법으로 뭐 매출 증대 이런 것보다는 군산 회사 그 공장을 이제 인수한 데 이어서 어 미국 중국 관련해서 좀 신규 회사들에 대한 어떤 매출 증대 OEM 방식으로 그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좀 기추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 충분히 MS 오토텍 가능성이 있겠죠 음 여기 보시면 뭐 외인들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늘 MS 오토텍 보실 때 명신산업이랑 꼭 같이 체크하시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 명신산업이랑 꼭 같이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는 아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흐르겠구나 정도 어 예측은 좀 하실 수 있도록 어 같이 한번 챙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음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어 이런 식으로 동시오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어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어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 해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어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어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조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어 이런 걸 하는 후로서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 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봐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th